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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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의 사양은 다른 사람이고 내면은 또 다른 사람이네 겉의 사람은 장군 장군 장군대로 해야 된다 막진선이라고 합니다 장군, 기질 성향 죽기 살기로 한다 뭐든 죽기 살기로 하고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그 분이 강하다 운도 강한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다 풀이 꺾여서 죽었지 잘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왜 서른아홉이면 서른여덟부터 계속 이렇게 백을 못 잡고 올라가네 막진선이 아류라고 합니다 내면은 뭐가 다르냐면 감정이 좀 더 도스러지고 있다 그러면 이 느낌은 42구간에 42구간에 어떤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느냐 뇌 심혈관 뇌 이런 쪽으로 자꾸 건드린다 얘기를 해요 건드린다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상태가 되면 목 치명타는 목으로 많이 옵니다 목으로도 많이 올 수도 있고 조심하게 봐야 됩니다 40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40 들어가는 순간부터 뇌를 건드릴 수 있다 심혈관으로도 약간 협심증 느낌처럼 심장이 쪼일 수도 있다 쫄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니깐 대비는 해요 생각은 하셔야 돼요 목으로 칠 수 있는 경우 목 디스크도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갑자기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을 쳐서 나오는 경우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게 장군의 기질은 다 어디 가고 이게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축기 살기로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노릇도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아류가 뜬다 변형됐다 그 원 정통성이 아니다 라고 가면 이런 경우는 좀 치고 올라가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는 선이 없어서 자꾸 힘들어지는 얘기를 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운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 운줄기가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 이번에 제가 또 다르게 물어보면 내면 가정이니까 또 다르게 물어보면 이번 느낌에 서른 아홉 서른 몇 달 계속 욕들을 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거나 배신 배반 아니면 좋지 않은 뭐가 폐가 안 풀렸거나 일이 좀 되었어 아니면 좀 안 풀리고 그걸로 다 손으로 끊어놨거나 신경을 건드리는 만큼 좀 네 네 작년 네 그러면 그런 선으로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닿았는데 계속 그게 오래가나요? 오래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나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야 다행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 나가다가도 뭔 얘기하는 이유가 운명선에서 치고 올라가는 선들이 올라가주면 아 그런거 다 필요없고 다시 덜 들어서 올라간다 하는데 내면만 가능해 내면에서만 치고 올라갈거고 뚫고 올라갈거고 지금 견디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뒤여서 지금 딱 이 자리에 앉아있는게 약간 수술대 나와서 이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상태에서 나와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지금 얘기하는거 감도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자 좀 내려가볼까 서른여섯 서른 서른여섯 정도 서른여섯 서른일곱 정도 운이 안됐다 돈이 안됐다 일이 안 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잘됐다 좋았다 괜찮았다 여건 좋았고 풀림만 났고 운도 열렸고 인정도 됐고 그러다가 서른다섯 내려가면 어우 내가 만들었어 팔은 내가 한 결과야 그리고 죽기사약으로 만들어내서 결과를 얻어냈는데 서른 세 구간 들어가니까 또 돈도 됐어 나쁘지 않았고 인정도 됐을 수 있어 그런데 서른부터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밑으로는 그냥 뺑이 맞췄네요 열심히 돌리고 다니고 그냥 돈만 물고 다니고 그런데 밖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는 건 좋고 운도 좋다 운이 강한 만큼 열려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돈선으로 산 세 줄이 지금 살짝 살짝 지금 돈선으로 세 줄이 살짝 뜬다는 건 운명선이 없어진 상태의 느낌의 운명선에서 이 힘을 못 받쳐준 상태에서 올라가겠다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들까 혹시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성이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뭔가 일 두 개를 건드려놔야 되는 거 지금 팔을 깔아내야 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사업적인 거에요? 아니면 일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매력도가 낮으니까 너무 낮다 너무 힘들다 하지 말까요? 내가 물어보는 건 일에 대한 생각도 낮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많이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성 사업성에서 뜨는 선은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두 줄로 힘을 쳐주니까 벗어나서 좀 이겨낼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이 사시 딱 들어가면서 2번 파스 2번 연도 넘어가면서부터 돈이 될 거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돈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본인 성향인 거 같고 본인의 흐름을 마저가요? 맞는 거 같아요 대충 웃을 때인 거 같긴 하네요 본인이 그 흐름을 잡아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손꼽봐서 오늘 갈 때 이 막진손 같은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명백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이게 긴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해지면 불명확하게 해지를 신뢰하다 보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져가야 되고 막진손이 뭐죠? 막진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자손금으로 돼야 되는데 일자손금이 본인은 정통이 아니라는 게 아류가 됐다는 변형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몸으로 치지 않으면 분명히 목, 몸 아니면 심장 뇌혈관 뇌로 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으로서도 대해야 되고 큰 충격으로 휩싸여야 되는 그런 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장면이 좀 그랬어요 그게 되게 심하게 놓여있는 와중이고 그게 지금 벗어나고 있다 구간이다 벗어난다 하는데 어쨌든 집안에서도 이거는 정남 역할도 가야 된다 그런 역할로 움직여야 되고 선으로도 풀린다 얘기하는 와중에 감정성이 변형돼서 나타나니까 어렸을 때 혹시 트라우마 겪은 거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달라져 보고 싶다라는 어떤 강박관냥 같은 거 생긴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10대 때 그 정도 사양으로 중요한 건 올라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줄은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돈줄도 올라가고 사업선도 올라가는데 그거는 진행해서 움직여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운명선에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운명선에 운명선이 힘들다 그러면 판을 키워서 나가진 마라 어디 숨어있든 어디 안에 소속되어 있든 어디 안에 같이 있든 본인 걸로만 움직이지 마라 본인 걸로 손대는 순간 다 이건 다 이걸 쳐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얘기를 해요 손에서 그러고 나면 돈과 일로써는 풀어주는 선이 뜨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먹고 갈 수 있고 이건 좀 더 본인이 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기가 딱 이 시기가 마의 구간입니다 마의 구간 본인한테 인생에서 절대 절대 절명이 안 좋은 구간이군요 마의 구간입니다 딱 서른일곱부터 서른일곱부터 혹시 아버님 쪽으로 좀 쇠약해진 거 있어요? 네 사고로 당하셨어요 크게 그리고 서른여덟에 본인한테 폐가 안 풀렸고 운이 안 좋았고 서른아홉 돌아와서 지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난 누군가 뭐하고 사는지 남들 잘 사는 것 같은데 허물이 맹망한 것 같고 일과 운으로 확 열리는 게 없으니까 가져가는 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40부터는 돈줄은 터져요 돈줄은 태워주는데 거기서 사업성도 같이 터주니까 이게 뭔가 프로젝트가 있든 사업성이 있든 이게 있으면 같이 묻어가라 같이 해서 풀어가라 돈을 가져가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본인이 폐를 흔들어 줘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내면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내면에서는 40 넘어가서 43에 43에 딱 되는 순간 이때 다시 이제 좀 기질을 펼칠 수가 있어요 본인의 기질을 이 기질은 원래 좀 죽기 살기로 뭐라고 해서 전문 라이센스 나 자격증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 엔지니어가 좀 많아요 이런 성급들은 보통 엔지니어가 좀 많더라는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엔지니어처럼 전문으로 누가 1인자 누가 빗댈 수 없는 자기만의 독보적인 걸로 가야지만 풀리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풀어 먹어야 되는데 이번 판에서 본인이 판을 깔거나 본인이 진두지에거나 본인이 움직이면 운명에서는 못 도와준다 누가 운명에서 운명에서 근데 돈과 돈과 사업에서는 쳐주니까 올라가니까 그 선을 뚫고 올라간다 해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만약에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는게 있거나 하면 본인이 그 판에서 계속 녹여내서 먹고 가져가고 풀려야지만 안정되게 풀리면서 마흔 셋 들어갔을 때 다 뚝 올라가요 내면에서도 돈도 뚝 올라가고 가져갈 거란 얘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조건 우린하고 빠지는 사람이 변질됐어 왜 변질됐지 제가 변질됐다고요? 이건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면 저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변질됐다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빠지는 그런 캐릭터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변질됐다는 뜻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 많은 그 왜곡된 부분들을 겪다 보니까 스스로가 많이 딘 건지 깨진 건지 전 왜 구체적이지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에요? 다른 거 들었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나는 근데 그렇게 아니까 되게 너무 왜 저는 이렇게 일단 다 맞는 데다가 구체적이라서 지금 빡센 약간 그 소만 벗고 진짜 긴장하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가져갈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운명선도 그렇고 세명선도 그렇고 강하게 받고 올라가고 보완해주고 있다 선들도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느낌에서 되게 많은 걸 이 손금은 되게 확연해서 그래요 막진선인데 변이성 막진선이라는 게 남들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한 1%에서 3%만 존재해요 그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엔지니어처럼 전문 기술인으로 빡아서 확고하고 독보적으로 가면 잘 풀리는 스타일도 맞는데 이 운들이 변이성이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튀기는 게 안 풀리다 보니 좋지 않게 풀리다 보니까 본인이 서서 꺾였을 것이고 그 운들이 놓였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기의 남자분이요 음 아 그래 위기라 위기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위험과 지혜가 같이 있다고 하나 계속 그렇게 산 게 힘든 보니까 위기의 남자라고 하는 게 이번 판이 판은 열릴 거라는 얘기를 해줘요 판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주고 선이 올라가고 판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느낌은 미세하게 떠 미세하게 미세하게 뜨니까 뜬다 해도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걸 보장을 해주라 받아줄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만 잘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허무하지 다른 게 허무한 게 아니라 인생의 마음에서 되게 허무하게 많이 밀려와요 요즘 물어보고 싶은 게 맞아요 좀 심한 시기이긴 해요 작년부터 다른데 그냥 이게 허무하다 험앙하다 막 이런 절망이다 이런 느낌이란 것보다도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한테 자꾸 내면상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한테 자꾸 빗대하고 나라 환경 자체가 뭐 풀리고 좀 되고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간절한 만큼 간절한 만큼 다 없어 혼자 있었어요?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생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엄청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하는 스타일인데 죽도록 매달렸던 일에서 사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좀 그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에너지가 좀 없어진 거 그 없어진 걸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뭐 그런 걸 좀 그냥 하다가 이제 또 어쨌든 제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일에 매달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무의미한 걸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성격상 원래 일반 사람들의 손꼽을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서른다섯부터 사십삼 구간이 최악인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다 그랬는데 본인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윤곽이 강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본인은 어쨌든 이거 벗어나거든요 이거 벗어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운명에서 지지가 안 된다 이제 이제 본인은 이제 다르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운명선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어 근데 운명에서 지지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떤 관점이냐면 죽기 사귀라는 스타일이고 이게 이제 보통 장군들 이순신 장군분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들 이순신 장군들 아니면 장군들 죽기 사귀를 한다 아니면 뭐 큰 업적을 남기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본인은 여기서 운명이 나를 안 도와? 싸우라고요? 어 그게 가야 돼요 좀 더 그러면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솔직한 말로 패는 안 풀렸다 솔직한 말로 이번에 좀 다 패가 안 풀렸으니까 근데 사업선과 돈이 올라가는데 운명선이 약해지니 이거는 이제 본인이 흡수가 돼서 일을 해라 그래서 좀 속해서 일과 함께 하라는 거죠 속해서 그래서 좀 많이 있습니다 속해서 일단 제가 대장이긴 하거든요 일을 하는 게 본인 사업자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지 꽤 됐고 제가 그 영상감독이거든요 감독이라 어디 속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막 속하라고 제안은 되게 많이 받곤 있어요 최근에도 작년도 그렇고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다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 준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에 누가 이렇게 일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거를 근데 그거를 막 이걸 해서 큰 뜻을 이루고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물론 돈 벌 생각까지도 해놨는데 그래서 일과 좀 연계돼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만 그냥 사실은 뭐 아까 그 허무한 와중에 그 정도 상상하는 거가 그나마 조금 행복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혼자 해야 될 거면 이렇게 같이 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 일이 다 콜라보죠 콜라보인데 본인이 주 앞 주 제일 앞에서 해서 다 끌어가요? 현장..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는 감독이니까 감독이 다 하는 거니까 감독이니까 감독인데 그러면 감독인데 이게 지금 이게 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나 어때요 그 말리고 싶은 거죠 그만 할까요?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제 사무실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야 감독도 근데 사실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 좋은데 이런 느낌을 못 가져가면 진짜 본인이 힘들다고요?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껏 그랬던 거 운명과 싸우는 스타일로 운명과 싸우는 스타일로 운명과 싸우는 스타일로 운명과 싸우는 스타일로 그러면 이제 운명과 싸우는 송금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송금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쪽에서 반전할 때 들었는데 뭔가 있잖아 아니요 강조할 때 잘 들어야 돼 이쁘게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거든요 말리고 싶으신 거 같아서 이쁘게 말 말리고 싶으신 거 같아 이쁘게 나 이런 것도 처음 봐 나도 나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나? 저 한 7, 80시간 봤지만 이렇게 형이 뭔가 뭘 한다는데 말린다? 약간 이거 진짜 처음 봐 개인적으로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형이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낫죠 힘든 길일 거야 힘든 길이 뛰어내면서 가자 알고 가는 거랑 물어서 가는 거랑 다르니까 그럼 되지요 뭐 자 A, B로 결정해 줄게요 A는 놨을 때 소속되서 갔을 때 좀 더 안정빵으로 다 먹을 수 있다 B는 플랜 B라고 하지 말 그대로 플랜 B는 말 그대로 플랜 B에요 절대 절대의 경우에 아 네네네 강조로 몇 번 하시는 거야? 이게 최악인 경우에 선택해라 선택해라 아 최악인 경우에 최악인 경우에 선택해라 근데 운명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면에서 어쨌든 올라간다 했잖아요 선이 뜬다고 하는데 이 선에서는 없는 건 아닌데 본인 선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없는 건 아닌데 돋보기를 봤을 때 정도만으로도 선은 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뒷심이 없다 그러니 제가 얘기했죠 A B 중에 결정을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갈 것이냐 승렬을 거스르는 사람 열심히 본인 스타일대로 원래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B로 갈 것이냐 승렬을 거슬러 보겠다 지금까지 거슬러고 산 것 같은데 저는 B로 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낙진소는 죽기 살기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장군이 진짜 승패를 봐? 내가 이길지 지을지 내가 죽기 내가 이거 지으면 죽어요 위로해 주시는 거지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절대적 위로 절대적 위로 절대적 위로 잘 봐요 말 그대로 잘 들어봐 나는 속근을 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덥다 장군이잖아 장군인데 자 지금 본인은 내일 모레든 내일이든 전쟁터로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는 입장으로 말을 해봐요 어때요? 반대 입장에서 사람을 절벽에서 야 뛰어내려 이마 새끼야 나 이마 가 이마 디지든지 말든지 야 보는 입장에서 야 절벽으로 가니까 하하하하하하 절벽으로 가니까 가 이마 가면 뒤진다 이마 가봐라 니가 무슨 탕후루스 영화 찍어서 매달려서 절벽에서 살아남겠다 그러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라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기 죽기 점점 일이 터지네요 죽을 수도 있다 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일의 성과도가 아 네네 강하다 그만큼 근데 전쟁의 승패는 인생에 사람들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플랜비를 했을 때 했다 했을 때 나는 이런게 뭐냐면 어쨌든 내면에서도 그렇고 쳐주는 선이 있으니까 응 가봐라 대차게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성과도를 성과도를 보여주는 선이 나오는 너무 좋은데 없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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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하고 사업선이 있다니까 돈하고 사업선은 본인 봐봐요 돈하고 사업선이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비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후회는 없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아니 그 목숨이 날린 죽음은 아니고 아 알아요 운명적인 죽음이죠 그것도 좋네요 근데 이거 연결고리가 본인이 좀 길어요 좀 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좀 길게 해요 보통 아니 짧은 편이에요 사실 다른 일에 비해서 긴 걸 하고 싶어 하죠 사실 빚을 바랄 수 있는 운 딱 그 타이밍은 서른 마흔 셋 마흔 둘 셋 요 때가 제일 반팔십이 돼야 된다 팍 튀거든요 그때가 제일 강하거든요 돈 흐름 들어 볼게요 3년 정도 그냥 만족할만한 돈으로 이렇게 지우고 있던 건 있어요 네네네 내면이니까 만족할만큼 그리고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이 작년 재작년이 약간 좀 밑빠진 독에 뭘 붙게 하는 느낌이었고 그 앞에 상년이 그 앞에 상년이 조금 조금 질 만한 돈 그 밑에가 내려가면 그럼 운을 한 번 쳐줬다는 느낌이 있어 먹고 살 수 있었을까지만 됐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근근히 살았습니다 요거 일단 믿고 해봐요 결정해서 나는 솔직히 엔지니어 손끔들 막진손들은 자기가 했을 때 결과를 봐야지 작성이 풀리고 아니었을 때도 그걸 다 감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봐요 무슨 더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 아니 뭐 길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달라 개척 길이 달라요 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니 그게 태어나서 태어났던 것도 좋지만 조금 내가 좀 겪어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10대째 겪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그때부터 감정의 포인트가 많이 바뀌었는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게 많이 커서 나타나는게 됐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큰 판 횡재 돈 여건 이런게 보이는게 아니라 그냥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위기에 합선하는게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 답을 잘 알고 살았을 건데 이번에 좀 원래 인생 잘 던지지 않았어요? 잘 배팅하고 잘 던지고 했지 않았어요? 그랬죠 지금도 못할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약간 술 먹고 싸우는 기분이면 맨정신에 싸우는 기분이라 좀 아프네요 그냥 애매돼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시기는 변형되고 올라가니까 제가 남 일을 많이 하는데 제 걸 해도 되나요? 원래 본인과 계속 가고 있었고 본인과 했던 사람이라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 구도는 본인 외손잡이에 오른손잡이에 오른손잡이에 죽기 살기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군 본인 결정이 다 무조건 나를 섰고 이건 이미 판 벌렸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빠꾸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빠꾸를 하지 못한다고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 올 수도 본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면 이건 가야돼 근데 이게 뭐 30%도 20%도 진행이 안된 상황이야 그러면 마지노선은 안 넘었으니까 불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44까지? 아니아니아니 44까지가 아니라 43까지 우는 올라가는데 지금 지금 결정은 타 지금 본인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의 진행도가 50이 넘었어 마지노선은 넘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그럼 내려놔요 그럼 내려놔요 그럼 내려놔요 그럼 내려놔야지 그럼 내려놔야지 근데 중요한건 다른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주식이라고 보면 안되고 이건 상장이나 주식이나 사업이라고 보면 절대 안되요 다른걸 보면 안돼요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봐요 넓게 그냥 막진손은 한키에 끝내요 영상 중에서 조만간 나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았어 앉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섞어 갑니다 가십시오 1분만에 끝났어 막진손이야 근데 본인은 지금 40분 얘기하고 있어 30분 넘게 얘기하고 있어 막진손 아닌거네요 그럼 막진손이 아류인데 아류에요? 아류인데 아류가 좀 복잡해요 아류면서 변형된게 많아 근데 아류이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건데 힘내요 네 힘내요 힘내고 힘든 사람은 단지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마진손이라는걸 정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다시 봐야될게 마진손을 자꾸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시작했잖아요 일을 시작했어 시작하면 못 멈추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든? 그런거 같은데? 그러잖아 시작하는걸 되게 오래 고민하고 시작하면 안 멈추는거 같아요 일단 힘들다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쉽게 쉽게 얻지 못한다 그거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쉽게 얻어가는 운이 아니라서 그래서 죽기살기 성격이 된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끔 그냥 이제 이렇게 술을 마고 혼자 운다 정도? 막 이런거 같아요 아픈의 마음이 왜 그래요? 술 한잔하고 싶은 선생님이랑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 여기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면 일찍 죽나요? 장수하고 길게 사는데 그게 안돼 그게 안돼 그게 안돼 표정이 계속 너무 안타까운 동생 보듯이 계속 보고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중간에 마의 구간 마지노선 마가 뭐냐면 복마 해마 심마 인마 마가 뭐냐면 마지노선 마를 잡곤 했는데 오늘따라 마를 잡곤 했네 마지노선 할 때 마 그리고 복마 해마 인마 심마 복마 보기 좋게 올 때 작동하는 마가 발동을 해요 본인한테는 힘들어 좋지 않아 인마 로 오면 인마가 왔거든 또 마가 두 개 나왔어 네 인마가 뭐냐면 사람 인자로 오는 마가 와서 사람으로 되었거든 마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마가 뭐냐면 좋은 일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마가 먼저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 거고 심마가 뭐냐면 본인이 말 그대로 겪지 않아야 되는 약간 그런 자꾸 이제 신적으로 빠지는 느낌들 아니면 약간 좀 딥하게 간다 내 말은 정신적에 신처럼 깊이 간다 마가 하고 낀다 안 그러던 사람이 마가 끼고 있다 마가 자꾸 끼니까 그 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구간이 빠르면 3년이고 늦으면 5년인데 그거를 겪어야 된다 또 겪어요? 덜어버리게 겪어야 된다 겪으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게 좋다는 거죠? 명예로 좋다는 게 아니라 명예로 가는데 그 3년에서 5년 본인이 견디기만 하면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신금경색을 주시면 이 선은 뭐냐면 명예로 간다고요 명예로 운명선이 다 빠지는데 다 명예로 빠지니까 운명선이 운명선이 명예로 빠지면 큰 빛을 바랄 거고 큰 운을 바랄 겁니다 근데 단 내가 제일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딱 3년에서 5년이 그게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본인이 겪어야 될 시기가 놓여 있으니까 마의 기간이구나 그게 작년부터였나요? 작년 재작년부터 왔죠 민마로 와서 사람한테 얘기했고 복마로 와서 일이 되려고 했는데 운은 안되고 돈은 없고 거품목을 입고 해마를 오니까 다 귀찮고 짜증나고 내가 이제 공허한 거하고 허무한 게 아니라 해마가 귀찮고 짜증나고 미쳐버리는데 해결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맞아요 그게 왜 맞지? 그게 맞으면 그게 본인한테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은 그래서 그게 3년 겪어나면 명예로 다 빠지는데 그 겪는 시기를 보려고 하니까 난 절벽에서 이제 장님이 걸어가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알았다 미안하다 그냥 보고 있는 방관자로 보고 있는 나는 뭐가 되겠냐 하지만 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비를 갈 것이라고 선택할 거라고 이 막진손들은 그래요 어떻게 못 걸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진행해요 그냥 달려봐요 이건 못 말려요 누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겪어보고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딱 3년 이거 본인이 이제 질풍노도가 아니라 이게 3년 본인이 진짜 이렇게 그 뒤에 또 있나요? 그런 게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나타나긴 그때부터 5년 전복되는 그 타이밍에 그 3년에서 5년 전복되는 타이밍에 다 명예로 빠지니까 그 명예가 되게 큰데 큰 걸 주기가 너무 힘든 거지 세상은 저한테 피라를 먼저 주신다고요? 한번 절벽이 떨어진 다음에 인정해준다는 거죠?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절댓값이라고 정해줄 수는 없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3년 저렇게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저한테도 많이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2, 3년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뭐 마 말을 얘기한 마 끊은 적이 있었어 마 한 마디도 마 자체가 없어 마 라는 단어를 끊은 적이 있었어 마 라는 단어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단지 알아낼 게 뭐냐면 마가 왜 오느냐 하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마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당이 감당이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독수리 같은 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털 다 뽑고 그거 다시 막 그 뭐지 그걸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이빨 다 주워 뜯어서 다 깨부셔서 다시 새로 한다고 해요 네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돼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이 말에 겪고 나면 다 명의로 빠지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명의로 다 빠지는 건 인정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선을 인정하니까 들어가니까 인정하겠다 다 명의로 빠지니까 운명선이 다 명의로 빠진다는 건 이 선이 다 이리로 가는구나 권력 명예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도 명의로 많이 빠지는 분들은 다 그렇게 다 가요 근데 가기 앞서서 3년을 국내 간 시점이 좀 있어요? 늦어요 좀? 저도 늦게 갔죠 뭐 1년 늦은 거예요 아니면 많이 늦게 왔어요 4년 늦어요? 사인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밑에 뜨거든요 근데 너무 위에 뜨니까 군대 간다는 것도 떠요 신기하다 진짜? 늦게 갔어요 다 끝내는 건 되게 20대 후반에 끝냈어요 20대 후반 네 그 자리에는 섬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면 섬이 있어요 섬이 있어요 섬이 있으면 갇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못 나가 못 나가 갇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섬이 아니고 선은 나가는데 힘이 약한 거지 지금 나가는 선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섬은 인정이라도 돼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어주고 다 돼 이 삼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어주고 안 돼 마음을 단단히 먹을게